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들 자세하게 짚어봐 드렸고요. 이번에는 모닝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나와져 있고요. 오늘도 개장 전에 봐야 될 6가지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하고 아이쿠론 또 소속 얘기가 있습니다. 특허와 관련해서 치열한 경쟁과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KTX, 주말에 계속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KTX가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한다. 제가 알기로는 현대로템이 엮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도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가스전과 관련해서는 여당, 야당 말은 많은데 결국에는 계속 밀어붙이는 그림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될 부분으로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용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6가지로 오늘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모닝뉴스 시간 먼저 6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무려 3달 만에 12% 정도 상향 조정했는데 과연 지수가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 매체의 단독 보도인데요. 반도체 특허 전쟁이 점차 이뤄가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에 첫 소송을 걸게 됐습니다. 사실상 특허 대리사를 통한 소송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독일에서 인터베터리 유럽 2024가 개막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 최대 규모의 업체들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KTX가 우즈베키스탄에 수출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에 고속철 공급 계약이 맺게 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는 6.18 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올랐던 화장품 관련 종목들, KBT에 대한 향판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시추에 착수하는 비용 100억 원을 우선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소식들 오늘 함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코스피 시장에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3달 만에 12%나 크게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인데요. 살펴보시면 증권사들이 이와 관련돼서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보다 크게 높였습니다. 금토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전망을 제시한 코스피 상장사 159곳의 봄일 2분기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시면 31조 7,852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3개월 전보다는 12.3% 증가하게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전기전자업종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10조 6,890억 원에서 14조 1,940억 원으로 같은 기간 32.79% 늘었는데요. 이 영향은 SK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크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추정지는 3개월 전보다 무려 93%나 크게 증가했는데요. LG이노텍 역시나 증가율이 383.86%를 기록하면서 가장 큰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증권업종에서는 삼성증권, 미래세증권, NH투자증권, 그리고 키움증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고요. 이뿐 아니라 제조업 역시나 15.7% 성적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철강금속, 전기가스업, 화학, 그리고 섬유위복 등 업종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3개월 전에 비해서 크게 낮아졌다는 점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만큼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왔을 때는 코스피 시장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중국의 소비 회복, 모멘텀까지 이어졌을 때 맞물리면서 코스피가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 체크해보시면서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시즌까지 함께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매체의 단독 보도인데요. 지금 SK하이닉스로부터 1,500여 개 정도의 반도체 관련 특허를 넘겨받은 한국계 특허관리기업 미미르 아이피가 미국의 마이크론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을 특허를 사들인 MPE가 미국 반도체 기업을 제소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마이크론도 지난해 자사 반도체 특허를 MPE에 넘긴 만큼 조만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반도체를 둘러싼 기업 간 기술 전쟁이 MPE를 지를 때 삼아서 특허 대리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분석 기사인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미르 아이피가 지난 3일에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과 미국 ITC에 마이크론과 마이크론 제품을 사용한 테슬라, 델, HP, 레노버 등을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를 했다고 합니다. MPE는 특허 사냥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기업으로부터 특허를 사들인 뒤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금과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수익 모델입니다. 미미르 아이피는 지난달 SK하이닉스로부터 반도체 특허를 넘겨받자마자 회로나 전압장치에 대한 전압측정장치, 비휘별성 메모리장치 등 6개를 골라내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이 6,6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업계에서는 관행대로 손해배상금을 SK하이닉스와 미미르 아이피 측에 함께 나눠가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특허 관련된 소송들은 메모리 시장을 놓고 싸우는 시장의 라이벌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패권 전쟁이 기술 경쟁을 넘어서 특허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관련해선에 역시나 SK하이닉스 함께의 종목으로 체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큰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 바로 인터배터리 2024 유럽에서 열리게 됩니다. 인터배터리 유럽 2024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인 유럽에서 개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독일비는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인터배터리 유럽 2024가 진행이 됩니다. 유럽은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으로 ESS 시장 규모도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73%씩 성장하는 고성장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유럽 최대 친환경 에너지 전시회와 연계해서 행사가 개최됩니다. 유럽 ESS와 태양광, 스마트그리드, 충전 인프라 같이 다양한 산업과의 교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터배터리 유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에코프로나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스, 금양 등 모두 78개 배터리 기업들이 참가해서 전년보다 약 10% 정도 확대된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그 이상의 고객 가치를 컨셉으로 유럽 내 현지 생산 전략과 주력 ESS 제품 라인업들을 선보이게 되고요. 삼성 SDI는 최고 품질의 배터리로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선사한다라는 이런 브랜드 정체성과 함께 ESS 셀 모듈을 탑재한 SBB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 이번 주에 여러 가지가 또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관련돼서는 2차전지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인터배터리 유럽 2024에 참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통해서 최근 2차전지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계속해서 하락세가 좀 깊었던 2차전지인데요. 브레이크 없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6월 초반에 저점을 디디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약간의 반등을 주기도 했었고 최근에도 주가가 좀 늘썩였지만 결국 지난주 금요일에는 큰 은봉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급락세가 또다시 관측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 이번 주에 있을 행사 모멘텀으로 연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번에 고속철도가 드디어 수출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게 됐는데 이를 계기로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처음으로 해외로 수출되게 됩니다. 현대로텀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윤 대통령과 사브카트 미르지우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우즈베키스탄에 시속 250km급 고속철 7량을 일편성하고 총 42량을 공급하고 경정비 2년, 중정비 9개월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TX를 개통한 지 20년 만에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돼서 해외에서 싱싱 달리게 됐는데요.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해서 양 정상이 임석한 하에 고속철 공급 계약을 필요해서 17개 정도의 MOU가 함께 체결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우리 기업의 고속철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와 철도협력 MOU도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양국의 철도발전을 위한 협력 등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니까요.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기업들이 시간 외에서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기록했는데요. 철도 관련 섹터도 오늘 테마를 좀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대오에이애리나 대아티아이, 푸른기술, 현대로템 이외에도 고속철도, 그러니까 철도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지난주 금요일 시간 외에서 크게 올랐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주가 본장에서도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KBT주들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좀 지지부진한 주가를 보이고 있는 것들은 바로 대형 화장품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보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18일에 중국 6.18 쇼핑 축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원찮은 주가 양방을 보이고 있는 두 기업에게도 크게 관심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기준으로 아모레퍼시픽은 전일 대비 1.6% 하락했고 이달 들어서만 4% 정도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의 경우에도 40만 천 원의 거래를 막아가게 되면서 이달 들어서 4% 정도 하락 마감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주가가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중국에서 있을 6.18 쇼핑 축제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2의 광군제로 불릴 만큼 굉장히 큰 행사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함께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각각 자사의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와 후를 중국 시장에서 중점적으로 내세워왔지만 최근에는 저가 브랜드들의 성장세에 주춤하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큰손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관련 종목으로는 언급된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오늘 12월부터 대왕고래를 포함해 동일 심해가스전 유망구조 등 한 곳을 골라 첫 탐사시초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인데요. 일단 우선 올해까지 들어갈 착수비 성격의 재원 100억여 원은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향후에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꾸준하게 들어가야 하는데요. 정부가 자본 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의 협조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의 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들어갈 착수비 성격은 100여억 원인데 나머지 900억 원은 첫 탐사시초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내년에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소식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항구석유나 중앙에너스, 동양철관, 하이스틸 관련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진행 상황과 연결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오늘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 네, 자, 계정.